안녕하세요. 서울시양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렇죠. 19세기에 민족주의가 워낙에 유럽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던 현상이라 저희가 예시를 들었지만 모두 다 들지 못하고 참으로 많은 나라들이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래식음악을 이야기하면 주야장천, 이렇게 서유럽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 러시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동유럽의 민족음악 얘기하면 이 나라도 빼놓을 수 없죠. 선생님, 혹시 헝가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헝가리를 빼놓고 유럽의 민속음악, 민족음악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죠. 네, 많은 분들께서 헝가리 음악하고 생각하시면 혹시 집시음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리스트의 헝가리 방식국이라던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같은 굵직굵직한 작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실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음악만이 헝가리의 음악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헝가리의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민요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실은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를 발전시키는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헝가리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민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졸탄코다이, 또 다른 한 명은 벨라바르톡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민요 채집, 그리고 민요 수집에 열을 올린 건 아니었고요. 자국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민요로 귀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헝가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농민들의 노래들을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래도 독일 스타일의 음악, 그리고 유럽 스타일의 일반적인 음악을 쓰다가 이후에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방향을 민으로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서양적인 음악업법을 더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르토크와 코다이, 두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같은 헝가리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르톡을 생각해보면 드비시의 인상주의도 있고, 또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도 있고, 셴베르크의 표현주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대담하다는 느낌. 그리고 또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코다이도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르톡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박한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 둘은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코다이 같은 경우는 생애의 말까지 헝가리에 남아서 자국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민족음악가로 살았지만 바르톡 같은 경우는 파시즘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국제적으로는 바르톡과 훨씬 좀 국제적 이상이 높지 않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톡을 바라볼 때 헝가리의 민족음악가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20세기의 유명한, 중요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에 비해서 코다이는 그런 국제적인 명성보다는 국내에서 명성이 더 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유럽의 민족주의 이야기하면서 헝가리를 먼저 갔다 왔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체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하면 역시 스메타나가 또 민족주의 음악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스메타나라는 작곡가가 조금 낯서실 수는 있어도 스메타나의 작품인 나의 조국이라는 작품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라는 교향시 모음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의 조국 전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모를 수 없는 이 곡 바로 독일어로는 몰다우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향시죠. 몰다우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바로 이 체코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프라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불타바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도 스메타나 같으면 당시 이제 체코가 오스트리아의 지리아에 있었으니까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뭔가 몰다우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독일어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심 불타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스메타나의 대표곡인 몰다우, 불타바 이 곡이 당시 발표됐을 때는 국제적으로 표절 논란이 있었다. 이런 사실 아십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이게 1870년대에 스메타나가 나의 조국 전곡 중에서도 불타바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코도 아니고 난데없이 저 북쪽에 스웨덴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거 왜 우리 민요를 표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 스메타나는 뭔 소리냐? 나 이거 우리 고향 근처에 있던 민요를 듣고 만든 곡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스메타나 당신이 젊을 때 스웨덴의 엿대보리에 살면서 분명히 이 민요 들었을 거야. 바로 아, 그대 아름다운 베르멜란드라는 스웨덴의 지역을 찬양하는 그 민요를 가지고 표절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체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스메타나는 아예 아니다, 절대. 우리 고향에서 들었던 우리의 전통 노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체코 사람들이 막 잡아떼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해서 한동안은 이 불타바를 연주도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체코 사람들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유럽 전역에 이 선율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1840년대에 나폴리에서 발표됐던 너무나도 유명한 깐존에 불 꺼진 창. 그것도 앞부분의 선율이 똑같고. 그리고 이 스웨덴 사람들이 자기 민요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파해 준 민요였습니다. 네덜란드 뱃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스웨덴으로 가서 스웨덴 민요로 정착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뱃사람들이 프랑스에도 갔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가요가 돼가지고 모차르트가 파리에서 들은 반짝반짝 작은 별 그 곡 가지고 만든 변주곡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독주곡. 그 12개의 변주 중에 8번째 변주가 이 스메타나의 불타바하고 똑같은 선율이 나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은 이 불타바와 스웨덴 민요 간의 표절 논란 이걸 보면서 유럽의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선율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민요, 우리들만의 민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율이 과연 우리들만의 것인가? 그러면서 또 문화라는 거는 정말 전파력과 파급력이 굉장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선율을 어떻게 썼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썼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선율을 쓸 수도 있어서 누가 먼저다, 진위를 밝히기가 참 어렵지만 언어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스메타나가 원래 독일어를 쓰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독일어로 작품을 썼을 수도 있었는데 스메타나가 자신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에서는 체코어를 사용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이 시기 체코는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스메타나도 독일어를 쓰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에서는 굳이 체코어로 썼거든요. 이러한 예를 보면 그야말로 자기의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팔려간 신부라는 체코인들의 지금은 이제 국민 오페라가 된 이 스메타나의 대표작이 프라하에서 연주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앞에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드보르자기였습니다. 이 스메타나가 태동시킨 체코의 민속음악, 국민악파 음악의 어떤 물줄기를 잘 이어받아서 더욱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드보르자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보르자기도 오페라로 크게 성공해서 자기는 체코의 베르디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스메타나와 같은 멋진 체코 오페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10편 이상의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았죠. 오페라는. 그러다가 1900년에 드보르자기 드디어 대박 히트작을 오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어 아가씨 이야기인 루살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체코, 지금도 체코의 인구는 천만 명 남짓한 아주 그 인구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나라인데 세계의 성악가들이 오페라를 할 때 스메타나의 작품은 물론이고 드보르자과 바로 또 모라비아 태생인 야나체계 오페라를 성악가들이 부르기 위해서는 체코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인구가 천만 밖에 안 되고 이 천만 명밖에 쓰지 않는 체코어라는 언어를 전 세계의 성악가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하나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때 그 언어를 얼마나 널리 퍼뜨릴 수 있나 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북유럽입니다. 네, 노르웨이도 민족주의 음악이 꽃필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나라들 항상 민족주의, 국민주의 악파가 이렇게 많이 발원하게 되는 나라들 보면 역시 외세의 지배를 오래 받은 독립을 늦게 한 나라들일수록 이런 음악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는 역시 덴마크와 스웨덴에 비해 노르웨이는 외세의 지배를 오래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이킹, 중세 때 무시무시한 바이킹들 보면 정말 강력한 민족이지만 14세기 접어들면서 노르웨이는 국력이 세퇴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덴마크한테는 4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넘기는 거죠. 이번에는 또 스웨덴의 지배를 19세기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민족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다 사촌같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르웨이인들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계속 19세기 후반에 드러내기 시작하고 결국은 1905년에 노르웨이 왕국이 독립하게 되는 그런 큰 기틀이 마련이 되죠. 흐름을 들어보니까 왠지 딱 이 시점에 민족주의 음악이 팍 꽂이 켰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음악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노르웨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 반드시 민족주의, 국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낭만주의 음악가로서도 위대한 그리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그라는 사람은 굉장히 태생부터 코스모폴리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증조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이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리그는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인정받아서 독일 라이프스티 음악원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리스트의 영향도 받게 되고 슈만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이 그리그가 민족주의의 눈을 뜨게 되는 거는 1870년대에 와서 아주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던 위대한 작가 비어른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876년에 입센의 대작 페르귄트의 극부수 음악을 맡으면서 민족주의에 더욱 강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그의 곡 중에서 의외로 또 민족주의가 담겨있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바로 홀베르그의 시대로부터 라는 모음곡입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 출신으로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18세기의 작가였던 루드빅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곡인데 이거는 홀베르그가 활동하던 18세기 양식, 바로크식의 고전 모음곡 형식을 띄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노르웨인인, 노르웨인으로서 덴마크의 국보가 됐던 이 홀베르그라는 사람을 기리고 있기 때문에 고전주의 형식 속에 국민주의, 민족주의를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유럽 체코에 스메타나의 교양시 나의 조국이 있었다 하면 이번에는 북유럽 핀란드의 아주 노골적인 제목 핀란드라는 나라가 들어간 작품이 있었는데요. 핀란디아입니다. 핀란디아입니다. 선생님, 이 곡이 작곡될 당시에 핀란드의 상황은 어땠죠? 우리가 국민주의 또는 민족주의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핀란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마침 또 우리 오스모 벤스케 감독님의 조국, 핀란드라는 나라는 정말 강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13세기쯤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스웨덴의 지배를 받다가 나폴레옹 전쟁 중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아주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만의 민족 정신을 이렇게 키워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엘리아스 렌 로트라는 작가입니다. 이 렌 로트는 1830년대에 핀란드의 근원을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핀란드 민족의 근원이 되는 민속문학들 그러니까 구전가요라든지 민속설화, 전설 이런 것들, 신화 이런 것들을 다 체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대서사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깔레발라라는 대서사시인데요. 이 깔레발라라는 대서사시가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민족의식을 고추시키기 시작해서 핀란드 민족주의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892년에 핀란드어가 러시아 제국 내에서 핀란드 지역 안에서 공용어로 인정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핀란드는 계속적으로 독립정신을 이렇게 북도도 가다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그런 틈을 타서 독일과 협력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작곡된 곡이 바로 핀란드아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당시에 러시아가 너무 또 탄압을 하고 이러니까 특히 언론 검열을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콘서트들이 일련의 콘서트가 기획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이 핀란드의 역사를 가지고 만든 각각의 장면들을 가진 모음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핀란디아는 전주곡과 6개의 악장을 가진 모두 7개의 모음곡으로 기획이 됐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평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시베리우스가 마지막 악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란디아의 선율들만을 모아서 핀란디아라는 교향시를 발표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핀란디아라는 음악은 핀란드 독립이 이루어지고 민족의식이 고조되는 그 중심에서 발표된 정말 중요한 음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칼레발라도 음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정말 시베리우스의 작품 세계, 특히 교향시 작품 세계에서 칼레발라는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 시베리우스가 젊은 시절에 처음 발표했던 꿀레르보 교향곡이라는 곡도 칼레발라의 등장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칼레발라라는 작품이 50편이 넘는 그리고 실제 등장하는 주인공도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이 쭉 이끌어간 스토리가 아니고 세 명의 영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베리우스는 이 칼레발라를 소재로 해가지고 또 앤사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개의 전설을 작곡하기도 했죠. 네 개의 전설은 이 칼레발라는 아주 시베리우스의 교향시 세계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렌로트라는 작가가 칼레발라라는 작품을 이렇게 맨 처음에 쓸 때 가장 체록을 많이 한 지역이 까렐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우스가 쓴 까렐리아 모음곡이라는 곡도 있죠. 까렐리아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지역 이름인데요. 핀란드 말로는 까리알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핀란드 지도를 보면 그 옆에 러시아가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망치처럼 붙어있는 그 핀란드 바로 옆에 러시아 땅인 그 지역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이죠. 근데 이 핀란드 민족, 이 수오미 민족의 발상지가 바로 까렐리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은 잃어버린 고구려 땅과 같은 그런 곳이 까렐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까렐리아 모음곡을 쓰게 된 거는 까렐리아 비프리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혜신키 대학의 까렐리아 비프리 향회 향회? 향회에서 이 곡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다라고 하네요. 향회라는 말씀 너무 정겹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겠는데요. 오늘 참 숨찹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니느라. 이제는 또 남쪽으로 가보죠. 남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유럽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국적인 그런 풍광을 가진 곳이 스페인이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스페인 음악 생각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이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나라이거든요. 네, 가장 유명한 이로 사라사태. 아, 그렇죠. 네, 파블로 카잘스. 네, 그리고 또 기타로 유명한 세고비아도 있고요. 또 아람브라 궁전으로 유명한 타레가도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호세 카레라스라든가 플라시드톰인 것 같은 성악가들도 있잖아요. 야, 그러고 보니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완전 클래식의 주류 국가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스페인 음악 하면 클래식의 주류에서는 좀 낯선 음악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클래식 음악 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헝가리처럼 스페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스페인툰 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 랄로의 스페인 교양곡, 그리고 두비시의 그라나다의 저녁, 이베리아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비제의 카르멘 그리고 샤브리에라는 작곡가의 에스파냐 그렇죠. 이러한 제목들이 스페인을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 없이 선생님이 느끼셨나요? 글쎄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을 다루는 이런 곡들이 거의 다 프랑스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이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또 스페인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스페인 하면 좀 낯설게 느끼기는 하지만 세계사에서 스페인이 중심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듯이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도 스페인 음악이 주류이던 시절이 있지는 않았었나요? 물론 있었죠. 저희가 중세 시대를 생각하면 그레고리아 성가를 딱 떠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그레고리아 성가에 정말 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스페인의 성가였던 모사라베 성가입니다. 네. 이것이 한 축을 담당했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 때는요. 저희가 비안시코라는 세속 가곡이 유행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바로크 기타의 원형인 비유엘라를 사용하는 음악이 또 융성했거든요. 아, 기타 음악.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바로크 시대부터는 좀 씨가 말랐다. 라고 할 정도로 스페인 음악이 출연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18세기가 되면서부터 유럽에서 활동하는 특별히 이태리 음악가들이 스페인으로 오게 된 거죠. 아, 네. 가장 유명한 예로 보켈린이라든가 스카를라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의 궁정과 교회에서 활약을 하면서 유럽 음악의 뿌리를 스페인에 내리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옛날에 어디 전기에서 읽었던 건데 이 카스트라토인 파리넬리도 스페인 궁정에서 오래 활동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전반까지는 스페인에서 중요한 작곡가는 별로 탄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바로 이때 스페인의 민족주의 음악을 대표할 만한 음악가들이 짠 하고 해선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인방으로 제가 줄여볼게요.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그리고 파야입니다. 이 중에 가장 선배격인 알베니스가 출연하면서부터 스페인 음악의 매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라나도스, 파야와 같은 작곡가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스페인 음악, 3인방, 이분들의 음악적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악적 특징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스페인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에 끝이면서 또 아프리카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르만조, 그리고 무어조, 그리고 유태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이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혼용이 된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음악적인 성격조차도 굉장히 다채롭고 또 어떻게 보면 향토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굉장히 향토색이 짙은, 같은 유럽이지만 정말 유럽 같지 않은 그런 스페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색이 강한 그런 음악이죠. 그리고 정말 음악적인 특징으로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스페인의 음악은 큰 장르는 없어요. 교양곡이라든가 혹은 소나타라든가 합창곡과 같은 좀 대규모의 작품은 없는데 그 대신에 무엇이 강하냐. 소품과 같은 작은 작품들이 강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네. 앞서 말씀드린 음악가들도요. 피아노 음악을 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베니즈의 이베리아를 들으시다 보면 굉장히 스페인적이다라고 하다가도 언뜻언뜻 드비시의 인상주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이 피아노 음악, 유의식의 피아노 음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가 혼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낭만주의.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그리고 스페인의 민족주의. 이 세 문화가 섞였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민족이 혼재했던 스페인의 역사와도 같은 그런 음악적 특징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민족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스페인의 민요 선율이라든가 그리고 민속음계, 민속리듬.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춤 리듬 있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잘하는 플라멩쿠라든가 판단고, 볼레로, 그리고 세기디아, 호타. 이런 리듬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스페인만의 음악적인 어법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은 동서남북 많이 돌아봤으니까 바다를 좀 건너가보죠. 가보죠 뭐. 오늘 너무 많이 다녀서 시차적응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미 대륙으로 넘어가서 남미의 아주 그냥 쌈바, 열정의 나라 브라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한 브라질 작곡가다라고 처음 등극된 작곡가가 빌라 로보스라는 작곡가입니다. 그렇죠. 브라질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이고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스페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독재 시절에 화폐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음악 교육자이자 첼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혼자서 독학으로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23년부터 1930년까지 7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파리에서 사티도 조우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의 음악을 흡수했던 것 같아요. 이 빌라 로보스의 가장 큰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유럽식 음악업법에 그리고 브라질식의 민속적인 선율이 녹아든 이런 음악을 창작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중에서 여러분께서 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라는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또 이제 오버니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편성도 너무 특이하잖아요. 잘 볼 수 없는 첼로 팔중주 그리고 인성 그리고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컬리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부르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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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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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